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4년 7월 학평 확통 2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A, 0, A, B 순서인 두 상수 A, B에 대하여 2선 확률변수 X의 확률분보표를 나타내면 단과 같다. 그랬더니 X가 0, A, B의 확률이 3 분의 A, B가 나있어요. 그때 우리 평균이죠? 우리 기댓값. 기댓값이 18 분의 5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결국엔 뭐예요? 우리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과 그 다음에 확률분포가 주어졌을 때 기댓값을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A랑 B를 구하면 되겠죠.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우리 확률 질량함수 성질이죠. 우리는 새 확률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니까. 아, 우리 A 더하기 B는 얼마가 돼야겠다? 그렇죠. A 더하기 B는 3분의 2가 돼야겠죠? 그래야 확률의 합이 1이니까. 두 번째 우리 평균, 기댓값이 18분의 5다. 우리 평균 어떻게 구해요? 확률 지금 분포가 주어졌을 때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해야 따라서 우리 평균을 구해보면 자, 평균은 두 개를 곱하면 0, 두 개 곱하면 A제곱 그리고 두 개 만나면 B제곱. 아, 얘가 얼마래요? 18분의 5라고 합니다. 자, 뭐예요? A 더하기 B 주어졌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주어졌을 때 A 곱하기 B를 구하라. 간단하죠? 우리 곱셈 정리를 통해서 A 곱하기 B를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 곱셈 정리 씁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다? 18분의 5라는 것은? 그리고 뭐예요?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가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 A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뭐예요? 마이너스 2AB를 이쪽으로 넘기고요. 그러면 2AB가 될 거고 우리는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가 3분의 2니까 제곱하면 9분의 4가 되겠다. 따라서 18분의 5 넘겨서요. 마이너스 18분의 5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 계산하면은 여기 위아래다가 2가 만나서요. 얼마예요? 18분의 얼마? 8이 되겠고요. 18분의 8은 18분의 5를 빼니까 18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예요? 2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 AB는 얘를 2로 나누면 될 거고요. 일단은 두 개를 먼저 약분해서 6분의 1이 된 상태에서 2로 나누자. 그럼 얼마가 되겠다? 1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만족한다 얼마? 12분의 1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